네 안녕하세요. 퍼펙트 조조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눅스 현재 시점의 최신 버전을 가지고 VMware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공개를 했지만 칼리눅스의 홈페이지가 또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설치 방법들도 일부 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치 과정은 좀 남겨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칼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칼리눅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서 위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죠. 여기서 칼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칼리눅스를 설치하는 방법들은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VMware 워크스테이션이나 버츄얼 박스를 사용하신다면 이미 설치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불러오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들 설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입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를 한 번도 설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한번 해보시라고 거래 드리고 싶고요. 이미 이제 뭐 우분투나 아니면 대비한 이런 리눅스를 설치 경험이 있으면 굳이 설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VMware 쪽이나 버츄얼 박스 가상 환경에서 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64비트를 항상 거의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상 환경에다가 보통 한 4기가 정도, 램 4기가 정도 이상을 만약 필요로 한다면은 꼭 필수로 64비트를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니면은 32비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프로그램들이 또 64비트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거기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64비트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는 현재는 VMware Workstation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버츄얼 박스에 설치하는 과정도 기존 유튜브에 있습니다. 링크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버전에서부터 달라진 것은 여러분들이 루트하고 TOR이라는 계정을 바로 로그인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칼리하고 칼리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수도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루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 발행했던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루트하고 TOR로 로그인을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2020년도 버전부터는 칼리하고 칼리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요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VMA 이미지 여기서 다운로드 링크를 하는데 토렌트나 아니면은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되는데 요게 시간대별로 다운로드 속도가 달라요. 특히 이제 평일에 보통 한 저녁 정도면 조금 늦습니다. 이게 저녁에서 오전까지는 새벽 시간까지 한마디로 이 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때에서는 많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은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빠른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토렌트보다는 직접적으로 다운로드를 여러분들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뒤에 바로 또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칼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7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디집이나 아니면 7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됩니다. 여기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드라이브에 VMWare 쓰라고 별도로 둬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상 환경들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은 C드라이브보다는 D드라이브 외장하드를 하나 구입을 하시던지 해서 관리를 하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C드라이브에다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압축까지 하고 이것을 C드라이브에다가 관리하다 보면은 C드라이브가 어느 순간에 한 이미지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더라도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운영체제가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그래서 D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 최대한 관리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오른쪽 눌러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차피 이게 폴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압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을 해제하면은 이렇게 공간에다가 압축이 해제가 되고 여러 파일들이 압축이 해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압축을 해제하면은 용량을 대충 보더라도요. 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6기가 정도가 풀려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운로드 받은 약 2.2기가 정도 그 다음 압축을 해제하고 난 뒤 6기가가 넘는 용량들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하드 용량이 벌써 8기가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가상 환경에다가 불러오시면은 또 많은 용량들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냅샵이라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미지들을 또 저장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또 원본 파일을 이렇게 보유하고 싶다거나 초기화 버전을요. 그랬을 때는 또 많은 용량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 공부를 하고 싶다면요. 작은 하드드라이브다는 외장하드를 하나 좀 구매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VMware Workstation이라는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VMware Player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셔서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됩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VMware Workstation에서 오픈을 해가지고요. 이 경로로 이쪽 경로로 복사를 미리 해두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해서요. 금방 압축을 해제한 그 경로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VMware에 그 다음에 아까 금방 압축 해제했던 이 쪽이 여기죠. 그래서 이쪽으로 압축을 해제한 폴더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VMX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압축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요것이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7집이라는 것을 압축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꼭 반디집이나 7집으로 여러분들이 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VMX 파일을 그냥 불러오시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설치를 한다면은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주고 난 뒤에 그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 그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요것은 배포되고 있는 이미지 그대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부분을 보시면은 디바이스가 메모리가 2기가 그 다음에 4 프로세스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성능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요정도 잡혀 있고요. 그 다음 80기가 정도 용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편입니다. 요정도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메모리가 보유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약 한 4기가 정도로 늘리시면은 나중에 다른 도구들 사용할 때도 느림 없이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사용하다 보시면은 그거를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플레이어를 시킬 겁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나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나트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 쪽에과 그 다음에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나트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학습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브릿지 같은 경우나 호스트 온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설정을 나중에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후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좀 배우시고 난 뒤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트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시면은 DHCP로 자동으로 IP가 할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I copied it을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설정 파일들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저장을 하겠다. 요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리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엔터를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처음만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불러오시게 될 겁니다. 자 불러오면은 칼리 현재 로그인 인터페이스가 보이고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칼리하고 칼리입니다. 이전 버전하고 다릅니다. 2019년도까지의 버전하고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로그인을 그냥 하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2020년도 버전 이게 꼭 어떤 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2020년도 버전 거의 기준으로 좀 이게 설치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2019년도 한 2버전 그 이하보다도 조금 적게 되거나 아니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꼭 적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계속 칼리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를 배포할 때마다 어떤 신규 서비스들이나 어떤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장착이 돼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라이센스 문제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거나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도구들은 또 여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거는 계속 개발자 쪽에서도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물으면서 계속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전 책들 보다가 이제 명령어들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약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된다는 게 기존 책에서는 명령어가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서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모두 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치보다는 칼리늑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를 불러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제가 최신 버전 기준으로 또 이렇게 기본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또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인데요.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것 좀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거냐면 꼭 최신 버전만이 답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그러면 최신 버전으로 하면서 이게 불안전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좋았던 도구들도 최신 버전에서는 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러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 버전들을 사용을 하시다가 아 이게 이제 내가 공부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칼리늑스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버전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하기를 그렇게 권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